손태진과 이녹이 롤러링크 형제에서 탑텐쇼 한일의 녹화 현장을 폭속해 한 충격적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최근 방영된 탑텐쇼 한일은 손태진과 이녹이 함께 등장하여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두 아티스트가 독특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안겼다. 특히 이들은 음악과 인라인 스케이팅을 결합한 놀라운 무대로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1. 공연의 시작과 손태진의 매력 손태진은 이번 방송에서 그의 강력한 가창력과 함께 매력적인 외모로 관객들을 압도했다.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그는 무대의 중심에 서며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손태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하며 그의 음악적 표현력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특히 그의 첫 번째 곡은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멜로디로 즉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방송에서 손태진의 인라인 스케이팅 실력도 주목받았다. 그는 스케이트를 신은 채로 무대에 등장하여 뛰어난 기술을 선보였다. 관객들은 그의 스케이팅을 보며 열광했고 이는 단순한 가창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다. 손태진은 스케이팅을 통해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을 한층 더 높였고 그 과정에서 감정표현 또한 빼놓지 않았다. 2. 인옥의 유머와 무대 매너 인옥은 손태진과는 상반된 매력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유머러스한 개그와 함께 공연을 이끌어갔으며 무대 위에서의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었다. 인옥의 유머는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며 관객과 아티스트 간의 거리감을 없앴다. 특히 그가 mc 대선과 함께 농담을 주고받는 장면은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냈고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더욱 유쾌하게 만들었다. 인옥은 또한 무대에서의 작은 실수조차도 유머로 승화시키며 그의 자연스러운 무대 매너가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예를 들어 그는 스케이팅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도 이를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고 관객과 소통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관객들에게 친근함을 느끼게 했으며 공연의 재미를 더했다. 3. 손태진과 인옥의 환상적인 조화 손태진과 인옥은 이번 공연에서 각자의 매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환상적인 조화를 이뤘다. 두 아티스트는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공연 전체의 에너지를 극대화했다. 손태진의 가창력과 스케이팅 기술은 인옥의 유머와 결합되어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이들은 함께 무대 위에서 사랑의 불시착을 부르며 스케이팅을 하며 달리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손태진의 스케이팅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임을 보여주었다. 관객들은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에 감동하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무대의 매력을 만끽했다. 4.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 이번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많은 관객들은 손태진과 인옥의 조합이 특히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5. 그들은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를 본 것은 처음이다. 며 두 아티스트의 창의성에 감탄하였다. 음악과 스케이팅의 조화는 관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안겨주었고 이는 프로그램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6. 전문가들은 이 공연이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선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두 아티스트의 공연은 그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관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많은 이들은 손태진과 인옥의 팬이 되었고 그들의 다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5. 공연의 예술적 가치 이번 공연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예술적 가치 또한 가지고 있었다. 6. 손태진과 인옥은 각자의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대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음악과 퍼포먼스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선보였다. 6. 손태진은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스케이팅 기술을 결합하여 독창적인 무대를 만들어냈고 이는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6. 인옥 역시 그의 유우머와 무대 매너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공연의 에너지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러한 요소들은 두 아티스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6. 팬들과의 소통 이번 공연에서 손태진과 인옥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은 무대에서 관객들과의 교감을 통해 더 깊은 감정을 전달하고자 했다. 이들은 공연 중간중간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소통은 공연의 몰입감을 높였고 관객들이 공연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관객들은 손태진과 인옥의 노력에 감동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공연의 성공 요소 중 하나였으며 두 아티스트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켰다. 7. 다재다능한 아티스트 손태진 손태진은 이번 공연을 통해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스케이팅, 농구, 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재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팬들은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지 기대하고 있다. 손태진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독창적인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예술적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팬들은 그의 다음 공연에서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될지 기대하고 있다. 8. 인옥의 향후 계획 인옥 또한 이번 공연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는 유머와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인옥은 앞으로도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그의 개성을 더욱 빛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옥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티스트가 되고자 한다. 그는 이번 공연에서 보여준 유머와 매력을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다. 9. 프로그램의 제작진과 기획 의도 이번 탑텐쇼 한일은 제작진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들은 손태진과 인옥의 특별한 매력을 잘 살리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결합했다.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단순한 음악 방송을 넘어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두 아티스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작진은 손태진과 인옥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들이 보여준 무대는 그 기획 의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관객들은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의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10. 결론 이번 탑텐쇼 한일에서 손태진과 인옥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겼다. 두 아티스트는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며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고 그들의 퍼포먼스는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손태진과 인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공연을 통해 아티스트들이 본업 이외의 분야에서도 도전하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손태진과 인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매력을 발산하며 음악과 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탐구할 것이다. 관객들은 그들의 다음 공연을 기대하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손태진과 인옥의 다음 공연에서 어떤 놀라운 장면이 펼쳐질지 기대해보자. 그들의 공연이 이어질 때마다 팬들은 새로운 감동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공연을 통해 아티스트들이 본업 이외의 분야에서도 도전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손태진과 인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그들의 매력을 더욱 빛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